자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수업에서 제가 최근에, 오늘 사용했던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코딩에서 동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넣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생활코딩이 지금까지 6년 동안 만든 동영상이 한 2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600개 정도 되는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건 저 혼자 하기는 좀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생김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기술로부터 소외되기가 쉬운데 이런 분들에게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페이지를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제목이 있고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막을 추가할 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하면은 좀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번역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정리를 정돈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진행상태에서 진행중이라고 체크하고 진행 시작일을 지정한 다음에 누가 자막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이 좀 숫자가 좀 되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이용해서 그 영상의 목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튜브의 API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생 그 동영상에 뭐 오픈 튜토리얼스에도 올리지만 제가 재생 목록이라는 유튜브의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영상 중에 예를 들면 겁나 빠른 웹 레시피를 클릭하면 겁나 빠른 웹 레시피에 대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겁나 빠른 웹 레시피에 있는 동영상 리스트를 구글 API에게 물어봐서 알려준 결과를 이용해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하면 카피앤페스트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숨 많이 자시겠나요? 그러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최종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미리 좀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에서 검사 기능을 누르면 콘솔이 있습니다. 이 콘솔에다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제가 넣어놓을게요.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같이 작성해 볼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서버에 접속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서버가 제공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글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스프레드시트로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번역 자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제 자막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우리가 같이 할 거는 구글의 api라는 것을 이용하는 코드를 사용을 할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제가 그 어떤 웹페이지의 글 목록으로 들어왔잖아요. 글 목록이 아니죠. 이 재생 목록으로 들어왔고 이 재생 목록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재생 목록에 속해 있는 동영상들의 리스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서 구글의 api를 활용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분석해서 이런 정보를 추출해 낸 다음에 copy&paste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저는 api, 구글의 api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도 우리 수업의 어.. 작은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글의 api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뭐가 기술은 저의 생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뭐가 될 건가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구글의 유튜브 api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해서 구글 유튜브 api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를 위한 유튜브 api 리소스가 나오죠. 자, 여러분 api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유튜브를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단이 api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구글 유튜브 api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위젯 도구 이런 것들은 구글 플레이어를 이제 유튜브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것이고 데이터 api가 있고 분석 api가 있는데 이 중에 왠지 데이터 api가 제가 필요한 거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천천히 읽어봤겠죠, 저도. 그럼 제가 빨리 간다고 제가 실제로 코딩 할 때도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리소스 유형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서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게 있고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왠지 플레이리스트보다는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을 보면 플레이리스트 안에 속해 있는 아이템들, 즉, 동영상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봤겠죠. 재생 목록에 포함된 동영상과 같은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동영상에 동영상을 알려준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뭘 찾았냐면 이 위쪽에 보면은 참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조 이 참조라는 것은 이 API 문서에서 말하자면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안내는 보통 여기 이 URL에도 적혀있는데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죠. getting started는 말하자면 자습서 같은 거죠. 자습서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들이 getting started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참조는 사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당겨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즈를 클릭하니까 이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즈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리스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레이트가 있네요. 딱 봤을 때 리스트는 플레이리스트에 속해 있는 비디오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왠지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서트는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비디오를 추가하는 것이 인서트일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그 느낌을 따라서 리스트를 클릭해 보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우연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니까 대충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플레이리스트에 동영상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그럼 맥의 변수는 뭐냐? 이 주소로 접근할 때 여러분이 어떤 플레이리스트에 또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전달하는 데이터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파트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맥스리절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여기 보니까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라는 것이 있네요. 즉,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겁나 빠른 웹 레시피라고 하는 이 플레이리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이 동영상들을 가져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주소로 접근할 때 파라미터로 값으로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주면 왠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예제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생긴 게 나옵니다. 요거는 직접 사용해보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직접 url을 막 결합해 가지고 하는 게 좀 귀찮고 힘든 일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url을 여러분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url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라고 적혀있는데 이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이것도 그냥 감입니다. 저는 감으로 해결했어요. 감으로 해결이 안되면 그때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여기 있는 제가 동영상 페이지로 간 다음에 이 주소를 봤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플레이리스트 리스트는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것이 왠지 저는 플레이리스트의 아이디일 것 같았어요. 대부분 맞아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플레이리스트 아이디에는 방금 카피한 값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느낌상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는 어떠한 값이 와야 되는가를 찾아봤죠.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봐서 여기 파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니까 예 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음 파트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스닙팻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차이가 나오는데 저는 스닙팻을 선택했어요. 스닙팻 스닙팻을 하면 좀 풍부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저는 스닙팻 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uthorize and excuse가 정식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인증을 여러분이 하시는 인증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인증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밑에 without oauth 즉 인증을 제외하고 execute 시킨다 라는 뜻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reque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rl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url로 접근하면 유튜브의 서버에서는 이렇게 생긴 정보를 뱉어 주겠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 주소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 뭐 usage limit 라고 나오고 뭐 reason은 key invalid 즉 키가 올바르지 않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소를 쳐다보면은 요 뒤에 이 부분이 이렇게 특수문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your api key 여기에 api key가 와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pi key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전에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 api key를 우리가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